자 지금 여기를 실전에서 이게 양날일자가 됐을 때 실전에서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솔직히 그리고 왜 여기 지금 침입하면 뒷맛이 나쁜데 날일자 날일자로 지킬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서 지킬 거면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이걸 입구자로 지키실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지키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벌리실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다 고민이 돼요 네 가지죠 거의 이거 날일자까지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를 둬야 된다면 둬야 된다면 어떻게 둬야 되는지가 진짜 어려운 장면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두는 게 제일 넓게 지킬 수 있으면서 집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두면 이렇게 삼삼 들어가도 수가 나지만 이거는 수가 100% 나는 거예요 폐는 무조건 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지만 여기는 흙이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여기가 급소예요 눈목자로 되어 있을 때 이걸 들어가면 귀로 막으면 늘고서 붙이면 흙이 넘어가는 게 가능하죠 그럼 이게 싫어서 이렇게 둬도 이것도 역시 붙이면 넘어갑니다 물론 폐가 나는데 이 폐는 흙이 유리한 폐이기 때문에 흙이 무조건 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못 넘어가게 하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 수밖에 없어요 못 넘어가게 하려면 근데 여기를 두면은 이거 두고 이렇게 북한을 두면 무조건 살았어요 그럼 여기서 알토랑 같이 이렇게 여섯 집 나고 살아버리면 100이 껍데기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이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붙였어 위로 이거 붙이면은 이때 여기를 두른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건데 그럼 이거 막으면 이제 여기 늘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젖혀여서 살아버리면 알토랑 같이 귀를 다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싫어가지고 그럼 이쪽을 막았어 막으면 끊어가지고 여기 둘 때 이거 끊어서 수가 나죠 당연히 수가 나는 거죠 그럼 또 이게 싫어가지고 이쪽을 막으면 날일자 두고 이거 민 다음에 이렇게 늘면 알토랑 같이 또 살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눈목자로 두는 거는 그냥 여기 들어가는 완전 맛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맛동산이야 맛동산 어떻게 둬도 수가 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좁혀 근데 이렇게 좁히는 거는 이거 두 칸 벌리면 야 이게 뭐 100이 먼저 뒀는데 흑하고 지금 100하고 어디가 누가 더 좋은 거 뒀는지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변하잖아요 싫고 여기를 두면 또 뭐가 문제냐면 어차피 삼삼을 둘 때 이것도 활용을 당해요 여기 두면 붙여서 이거 두면 늘어서 지킬 때 살아버리면 네 이게 싫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가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 뒀을 때 이거 두고 이거 뒀는데 뒤로 막으면 되지 않냐? 그럼 이거 활용당하잖아 이거 활용당하면 내가 지켰는데 이렇게 당하면 지키고 나서 이거 너무 열받잖아 이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그러면 도도수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수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김성용 바둑 강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삼삼 들어가면 잡는 법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 잡는 거하고 돌이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유튜브만 보시고 아 이거는 유튜브에서 이거 입구 짜두면 무조건 잡는 거라더라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가 그냥 쫄딱 망합니다 이걸로 이것도 이쪽으로 둬야 되는지 지금 이쪽으로 둬야 되는지 이것도 지금 헷갈리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상황 이거 진짜 완전 실전이잖아요 오늘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잡고 싶어 패도 싫어 잡고 싶어 패는 막으면 패예요 그냥 간단하게 막으면 그냥 패가 나 있다 그러면 야 기껏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켜가지고 패 만들어주면 뭐하러 돋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패를 졌을 때 이게 호구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졌을 때 백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서 아 이거 패는 해볼만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백이 뭐 이게 대마가 지금 걸리고 막 이런 건 아니야 백 대마가 그냥 흙이 사는 것 뿐이지 이게 이제 한 가지 옵션이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막아야 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패를 어느 쪽으로 지금 내게 해줄 거냐 이렇게 둬서 패를 이렇게나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나은 거냐 아니면 이렇게 둬서 이렇게 패를 만들어주게 하는 게 더 나은 거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 두고 이쪽으로 막았죠 이게 이쪽으로 막을 거냐 이쪽으로 막냐에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쪽으로 막으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막상 내가 패를 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입구 짜두면 패가 아니고 그냥 삽니다 저 치고 단수 치면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붙이는 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끼워서 이으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거 이으면 이게 늘어서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원래 돌이 있으면 이쪽으로 막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돋냐 이렇게 둘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살자고 하는 거는 살아도 여기저치고 이걸 끊어버리면 여기가 지금 대책이 없어요 이거 하면 또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빠지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씌우면 이거는 이쪽도 지금 틀어막았고 이쪽도 다 틀어막았기 때문에 흙이 죽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 입구 짜둬서 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패를 갖다가 만들어줄 각오라고 뒀는데 흙이 패를 안 만들고 살자고 했을 때 이런 지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 둘 겁니다 못 둔다고 봐야죠 또 하나는 이걸 치받고 이렇게 두면 패를 하자고 이렇게 두면 여기가 튼튼해지는 순간에 역시 이것도 이거 두고 여기 끊으면 이 두 점이 지금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한데 이거를 지금 살릴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흙은 어떻게 둬야 되냐면 이걸 두면은 일단 여기를 늘어서 여기를 지금 지켜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살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백이 받아주면은 여기 둔 거랑 여기 둔 거랑 한 수씩 둔 거니까 이거는 흙이 이득받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노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잡으러 가는 걸 하면 됐어 난 됐고 나 잡을 거야 그러면 여기를 둬야 되느냐 여기를 둬야 되느냐 지금 엄청 고민이 되는 장면인데 이쪽으로 뒀다 여기에 돌이 있을 때는 이걸 두고 이걸 두면 이렇게 젖히면 죽었거든요 이쪽을 두면 안 돼요 이건 여기 일선 젖히면 단수 치고 이거 밀고 들어갈 때 여기 끊으면 이쪽에 돌이 있기 때문에 못 안 잡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잡으러 가려고 이걸 젖혔다 이거 두고 이렇게 뛰고 치중 가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잡으러 왔다 그럼 여기서 이걸 끊습니다 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단수 치고 만약에 이렇게 호구를 쳤어요 그러면 여기가 있는 게 선수예요 이쪽을 받으면 여기 먹여쳐서 살아요 촉촉스러워 그러면 여기를 이을 때 이걸 둬야 되는데 그때 이걸 붙이면 이 두 점이 죽죠 그래서 이쪽에 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잡으러 가면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건데 잡는 줄 알고 아 나 이거 배웠어 나 이거 유튜브에서 배웠어 유튜브에서 배우긴 배우셨지 배우긴 배우셨는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배우시면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아우 잡았어 이거지 이거 아 내가 이거 얼마 전에 봤어 아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 하시는 분도 있고 인터넷 바둑 두시다가 이런 장면 나오시면 아직 초일기에 안 물렸으면 잽싸게 유튜브 트신 다음에 이 장면 찾으셔가지고 보고 두시는 분도 있어 이렇게 보고 인터넷 바둑을 두시면 유튜브 켜놔도 되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켜놓고 이 장면 나오면 똑같이 이렇게 따라 두시는 분들 계시는데 망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 없을 때 이쪽에 흑돌도 없고 이쪽에 흑돌도 없을 때만 잡으러 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있을 때는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뒀다가 여기서 약간 아리까리한데 이거 아신 다음에 이거 두고 아우 잡았어 나이스 했다가 이제 딱 끊기면은 이거 끊기 전에 이것도 해놓고 이거 해놓은 다음에 이거 딱 끊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외통으로 끝나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죽는 거예요 백이 절대 이런 상황을 만드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그러면 다시 이거 다 알았어 다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야 이거 이제 알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겁나 와 이거 말을 짜두면 아까 그거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럼 뭐 이거 어차피 수가 나네 그럼 뭐 이거 하나만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야 여기 둬도 이거 두면 수 난다며 뭐 이러실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수를 내줄 각오를 하고 두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수를 내주고 어떻게 하면 이쪽에 압박을 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눈목자로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눈목자로 두면 여기 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키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장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차피 여기 둬도 이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둘 때 손 빼겠다는 의지죠 이쪽을 둔다든지 이럴 때 이제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어차피 난 여기 손 빼겠다 근데 여기에 돌이 있으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거 완전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 들어왔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 돌이 있어요 여기 돌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유 여기 돌이 있으면 안 된다며 그러면서 패를 내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패를 내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응원군이 여기 있잖아요 응원군이 있을 때는 응원군의 반대쪽을 입구 짜두며 잡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 두고 이거 두면 아까랑 다르죠 저 치고 이거 두면 다른 모양이에요 완전히 끊을 때 단수 치고 여기 뛰면 여기 끊는 수를 방어를 하고 있잖아 이거 둘 수가 없죠 단수 치면 그렇죠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잡으러 가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안 잡으러 가고 어 이거 배운 게 있잖아 내가 어 이거는 어 이거 들어오면은 주변에 흑돌이 있을 때는 잡으러 가면 안 된다더라 내 돌이 있으면 내 돌의 반대쪽을 입구 짜두면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아셔야 되는데 어설프게만 배우시면은 아 이건 입구 짜두면 잡는다던데 잡는 건 맞는데 주변이 다르면 못 잡는 경우도 많다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알아두시면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